안녕하세요. 촛불잔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오늘 자정을 기해서 끝이 났습니다. 실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수행은 오늘 6시를 기해 사실상 마무리 짓고 퇴근했습니다. 윤석열의 억지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 마지막 밤도 청와대에서 쉬지 못하고 급히 나오셔야 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발탁해준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배신하고도 배신한 줄 모르는 자가 더 미운 법입니다. 마지막 밤이라도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외신에서도 이번 용산 이전에 대해 인기 없는 개인적 프로젝트라고 깎아내렸겠습니까? 영국의 시사 매거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인기 없는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죠. 한국 국민은 집무실 이전이 돈 낭비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지금 윤 당선인은 경제적 피해 해결 대신에 개인적 과제를 밀어붙이는데 정치적 자본을 쓰고 있다. 윤 당선인의 인기는 취임식을 앞둔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윤 당선인은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용산 이전은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 반대한다면서 역시 윤석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이러니 바이든이 윤석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양상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 G7에도 초대도 받지 못하는 거겠죠. 가뜩이나 대선해져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퇴임하시는 문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 보여서 마음이 더욱 아리고 아파옵니다. 자, 내일부터는 윤석열이 문대인 대통령의 자리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5년일지 3년일지 1년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 윤석열의 임기는 시작되게 됐는데요. 41%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기대 자체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그저 사고만 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 물러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일 테죠. 이 시점에서 또다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다시 한번 윤석열을 겨냥한 보도를 냈습니다. 벌써 열흘 새 두 번째 보도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임기가 저주한 지지율과 산적한 난제, 요소야대 구도에 갇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새 대통령이 험난한 임기를 앞두고 있다. 벌써 인기가 없다고 기사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로 천문학적인 집값, 고학력 실업상태인 젊은 세대 문제를 첫 손에 꼽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의 관계학화도 피하려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더 강경한 노선을 공약했으나 북한은 윤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갈수록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의미심장한 멘트를 하나 날립니다. 이처럼 대단히 힘든 포부는 가장 경험 많고 인기 있는 지도자에게도 힘든 일이 되겠지만 윤 당선인은 경험과 인기 모두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죠. 영국과 영국 언련의 윤석열을 보는 시각이 이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 국민은 능력도 깜도 안 되는 대통령을 뽑았다 뭐 그런 논조로 읽히고 있는데요. 누가 그랬을까요?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는다. 정말 창피하다 못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국민들 수준이 윤석열, 김건희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윤석열을 보고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평가할 것이 뻔합니다. 기사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윤 당선인이 특권과 반칙을 농랍하지 않는 공정한 행정을 약속했지만 불성사나운 선거 과정에서 그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 탓에 대중들은 이 같은 약속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한국 현대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근소한 0.7% 차이로 승리했다는 사실도 지적하며 신임 대통령으로는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로 취임하게 된다고 턱 붙이고 있죠. 이어서 여소야대 국면을 언급하면서 대통령도 비장의 무기인 거부권을 갖고 있고 민주당에 이를 뒤집을 의석은 없지만 국정마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이념 분단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는 상어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이런 워딩으로 기사를 마칩니다. 국정마비 가능성이 크다. 상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상어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북한과의 대립을 부추기는 극단적 극우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들에 의해서 까면 안 되는 윤석열이 휘둘릴 것이고 남과 북 그리고 좌우 진영에서 국민 통합은 요원해질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래저래 외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들의 수준이 평가되는 순간입니다. 자 다음에는 한동훈의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의 딸 스펙삭기는 현재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동훈 일가의 노력은 미국 유력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꼼수 스펙삭기라는 의심을 국민들은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동훈 딸의 입시 문제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DC인사이드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더 심한 학벌사이다. 미국 사람들도 아이비리그의 목을 심하게 매는데 입학문을 좁게 만드는 소수민족 커터에 불만 많다. 한동훈 딸이 쓴 것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한국 내수용 스펙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만든 새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번에 걸렸기 때문에 100% 막힌다. 한동훈 딸은 미국 대학 가긴 글렀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말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입시 비리와 전쟁 중이랍니다. 한동훈 사태가 미국 사회에 자세히 알려진다면 미국 내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정말로 한동훈이 딸을 미국 대학에 보내려고 했다면 말이죠. 미국 한의사이나 국내 뜻 있는 분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촛불잔치였습니다.